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증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68% 상승 중이지만 코스닥은 0.49%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을 맞은 국내 증시는 양대증시 투자 심리와 방향성 모두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에 대해서는 최근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와 전고체 배터리 등 업종들의 차익 물량이 출회되며 약세를 보이는 점을 살펴볼 수 있겠고 코스피의 상승에 대해서는 조선주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AMD에 HBM3를 공급한다는 보도입니다 AMD의 MI300 시리즈용 인증을 받으면서 AMD의 중요한 공급업체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하지만 올해 HBM3보다는 HBM3E에 대한 관심이 점차 쏠리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 대선 후보로 지명받기 위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비호감도가 55%로 각자가 받은 지지율보다 높다는 점까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중 갈등에 대한 무역전쟁 등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미국 5개 노조가 미국 무역대표부의 핵심 해양, 물류, 조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행동과 정책, 관행을 조사해달라고 청원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 조선업이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조선 관련주, 원전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반도체 관련주, 전고체 관련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